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달진 입니다. 오늘은 광호우럭회 입니다. 섞여있어서 광호우럭을 분관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맛있게 먹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저는 초장 빨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느러미 맛있네요. 초장 빨간색 초장 빨간색 이제 날씨가 풀려서 외는 이제 못먹을 테니 마지막 외가 되겠네요 초장이 조금 더 맛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번에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 다녀왔었는데 그때 먹었던 진짜 맛있었거든요 왜냐면 돔있죠? 돔 돔 돔 돔 그러면은 살아있는거는 비싼데 죽은거는 싸게 판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 싸게 되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아빠한테 이거 사는거 어떠냐 해가지고 샀는데 재매를 뜨잖아요 근데 갑자기 뭔가 살아있었던거에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왜 떠주시는 사장님이 이게 왜 죽은건줄 알고 싸게 팔았다고 배에 올릴때 피가 나있어서 그리고 그리고 죽은줄 알았대요 싸게 판건데 그래서 저희는 완전 싸게 먹었죠 게이득 그래서 더 맛있었던거 같아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냠 사과만만 사과만만 흐흐흐흐흐흐 아홉 참깨 고소하고 바삭 고소하고 고소하고 하하 독특한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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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치즈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매 자꾸 왜 깝지 바삭바삭 칼칼 아삭아삭 아삭아삭 이제 거의 다 먹어가네요 다 못먹을 줄 알았는데 지금 배가 많이 부르긴 한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녹화 trade 오징어 저, 코로나 걸렸어요. 걸렸어요. 결국 두 줄이 나왔네요. 며칠 전부터 목이 아프더니 생각보다 많이 아프진 않아요. 목이 아프고 콧물이 누워있으면서 잘 때 코가 막히고 기침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. 아프리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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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조심하세요. 마프리카 캣 낙지 샌 기름 다 먹었다 코로나 걸리면 식이 없어지고 그런다는데 전 되게 잘 먹는데요 정말 맛있게 잘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어야 하는데 지금은 몇몇에 먹어야만 먹어야 하는데 조금 더 먹어야 하는데 또 먹어야 하는데 적당히 먹어야 하는데 맵네 그래서 일주일동안 자가성리하면서 체드근무 하거든요 아 매워 잘먹었습니다 여러분 몸 조심하시구요 여러분 모두 되요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잘자요 굿나잇 잘자요 굿나잇 잘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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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